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요턴보 황골입니다 오늘은요 저번에 몰빵 컨텐츠였던 컨택 몰빵에 이어서 저번에 예고드렸던 스피드 몰빵 모든 스탯을 스피드 몰빵을 해가지고 달려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셋은요 듀크가 아니라 이거 더 아노멜리 이거 가시면은 스피드랑 스틸링 오르기 때문에 요거 가시구요 그리고 나머지 퍽을 스피드로 껴줄텐데 높은 등급의 스피드가 그래도 꽤 있기 때문에 재밌는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 실버십니다 1, 2 4를 구하려다가 4는 없더라구요 이게 게임이 22버전이어가지고 더이상 마티 활동을 안해가지고 그럼 이걸로 합시다 스피드 1로 나와지는 은색 아쉽지만 저 베이스는 나중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좌적보행 메타 알이 4개 완성이 됐구요 그럼 바로 한번 렛츠고 3개 2개 1개 3개 2개 3개 4개 1개 4개 2개 퍼보는 겁니다 좋아요 x3 자,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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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ner 175had 부름브릉 주자가 나갑니다 필랄뻔 살짝 늦었거든요? 와 기뻐러 몰라 자 12루 나이스 번트 한번 나이스 번트 나이스 번트 룰을 위해 인류를 포기하는거지 오호호호 자 펀드 잘됐구요 2안타 좋습니다 발로 뽑아낸 안타 이런걸 원했어 오늘만큼은 좋다자 나이스 베뛰 갈랐다 갈랐습니다 빨리 넘어가버렸네 알렐레이 좋아요 디스포은 덕이 딱 좋구만 지금 야아 너무하쉽구 아까비 와아 야 저거 이루타급이었다 너무하쉽는데 라이베드 어 이거 이거 여기 안되는구나 이거 이거DIմ다 항로타 가능할 듯 ? homme 끄랜 잼 이제 스리도를 한번 타봅시다 스리도この 쉽지는 않거든요 사실 스페인이110 장비를 안쪘어네 내가 공비를 앉았었어 와우 아웃이야? 장미까지 끼니깐 110 됐네 왓더팡 게임 어라 아야 이게 한인대 투자 나갔어 달려보는겁니다 1,3룸 스피드 110 99가 아니었어요 110 고 다왔다 100%야 야 개빠르다 미쳤다 이리 들어가는데 보건다 오 개빨라 오 미쳤다 크림까지 고 오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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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빠른다 여유있게 들어갑니다 걸어들어가지 걸어들어 가봅시다 2,3룸 이번엔 어떤결과를 보여줄지 오 아우 까비 나이스 이거 혼돈진다 그러면 나는 속아야죠 오우 호우 랩부터 앞에 치고 2루타 만들어주는 센스 좋습니다 야 야 그러고 1,3 이거 3뛰만 하죠? 늦었죠? 손톱에 뛰는 남자 손톱에 견제 많이 하더라 2,3 에앱 오오오오오우 이 스모트? 오오 오우 오우 오오오오오우 홀! 크랩!! 나이스 머트야 진짜 슈퍼 써닉 이었다 방금 와.. 벗..가 밀키야? yo yo 그거 보여줘야지 저기요? 렛디 렛디 후 나이스 타임임 나이스 두 mattered которого 와 Ecene igen 고르가 아무 의미 없는 상황이었던 컷 갑시다 자 1루 원아웃 1루 2루 가비 나이스! 오오! 나 2루 뛴다 봐라 오오! 잘라야지 나이씨 야 거의 거의 둘리덜 자켓 쏴 이러셨잖아 여호호호호호호호 깨빨라 원투 또 뛰어? 자 1루 세이브 에잉 안되지요 흐흐흫 내 패기에 눌렸구나 이 자식들 어 어 패기에 눌려버렸어? 아 늦었다 잊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요! 와아 이거 뛰었으면 살았다 자 1루 세이브 내가 오늘 병살은 웬만하면 거의 안나갈것 같고 가리게 되면 보지이 무조건 어 어 어 어 오우 나이스 야 이 3루 한번 가볼걸 띵 요매스 아 또 늦었어? 살았다 으어어어 이럴때 기스번트 이럴때 기스번트 아니야? 지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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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걸로 홈을 던지네 1루를 포기했다 아닙니까? 1루 승부할 때 홈을 승부한다 어? 호호호호 안 돼 이거 살았어 내가 봤을 때 안 돼가지고 안 돼지 스트리 뛸 건데 무조건 해야지 문제 에라이키아 스카이 와우! 설마! 야 살았다 이거 와아아아 이거! 이거! 내가 보고 싶었던 게 이거였지 이야아 와 개빨라 다리 늘면 고 다리 늘면 고 다리 늘면 고 살았죠? 아이 무조건 살았지 이거 아따마 들어가 딱 들어가 허잇 허잇 나이스 콜때리겠지 나는 쭉 가야지 원 오 이런걸 보고싶었다구 살짝만 빠져도 바로 2루에까지 훔치는 하이! 세상압다잇! 토 열어줄게 완전히 달라 바로 디스포트 돼버리기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와아 그래 이런걸 보고싶었다고 내가 부스한테 멘탈 나가줘 나한테 멘탈 찢어졌지 그냥 또 뛴다 봐라 변제해야지 변제해야지 못할거야 무서워가지고 이거 어? 아하 아하 와 오우 센다에서 잡힐 듯? 아 파워가 107이구나 잡힐수가 없구나 요오! 왜이래왜이래 오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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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스피드는 오늘 이렇게 마치구요 다음 영상에는요 다음 영상에는 이제 수비 수비몰빵으로 할거고 또 생각나시는거나 뭐 이런거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시는거 댓글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구요 다음 영상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바파anor 슈타워 후 headed 세상에 천영 센타워